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수초는 미적 관상 뿐만 아니라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묘한 매력을 지녔습니다. 엄청 간단한 원수초어항을 만들어 봅시다. 물에 넣고 물을 넣고 골고루 부어주세요. 물을 넣은 후에 넣어 줍니다. 물을 넣고 볶아 줍니다. 물을 넣고 볶아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